아닌데 변박스 아직 안 돌았는데 자 그래서 질문을 왜 하냐면 이런 공이 떴다면 얘를 밀어서 옆으로 퍼줘야 되니까 9시 정도를 주고 이렇게 쳐서 1접구를 2접구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공을 어떻게 쳐야 돼요 이어 치기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화면 보시는게 조금 거시기 하니까 좀 이해가 덜 될 수도 있는데 화면상으로 봤을 때 이 공이 어 자칫 잘못 치면은 그 쪽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공을 바라보면서 우측으로 우측으로 한 80% 치면서 미로 치면은 쪽이 안 나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척관리자니 다이를 닦고 문교수님 아카데미로 갈게요 어딘데요 개봉둥 하하하하하하하 오 아리스리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얘를 지금 100% 친다고 생각하면 이 뒤 공이 쪽이 나요 그래서 바라봤을 때 우측으로 80% 정도 두께를 치고 좌측 회전을 주고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쪽이 빠진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빈수레 사장님 꼴도 갈렸습니다 자 지금도 이쪽으로 얘도 80%에 오측을 주고 쳐야지 쪽이 안 납니다 다시 앉아서 눈높이로 내 공하고 1접구 2접구를 똑같이 이렇게 눈높이로 꼭 보셔야 돼 그래서 뒷공이 내 생각에 얇게 치기가 된다면 얇게 치기를 하고 일명 나미를 하고 그게 안 될 시에는 얘를 밀어치기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아 조금 약하게 쳤다 지금 이런 정도의 공을 얇게 치려면 얘가 흔들려야 돼요 흔들려야 돼요 자 흔들리게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공이 애매하겠으니까 그동안 90%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이놈이 왜 갑자기 80% 치라 그러지 90%도 쫑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얇게 치기 일명 나미 치는 건 더 힘들 거야 자 또 보시면 이번에는 수구로 1접구를 쳐서 여기다가 붙여야 돼요 이렇게 총무님 오늘 강의 주제 셀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앉아서 또 봐야 돼요 앉아서 이렇게 1접구 두께를 이걸 얼마큼 쳐서 정화공 갖다 붙여야 되는지 이거 일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조금 올려서 다시 여기 와서 살짝 붙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문셀이 10가지 패턴에서 혹시 잘 된다면 2번이나 마세이가 5번이니까 2번 패턴 5번 패턴을 만들면 좋아요 한번 보시고 당진 갑장님 제가 만든 문셀이 10가지 패턴 보셨습니까 그럼 1번 눌러주세요 궁금하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서서 보시는 것보다는 앉아서 보시는 게 더 좋고 최대한 약하게 아주 약하게 오우 덜 붙이네 그러면 요번에는 갖다가 붙이려면 이 1접구를 2번은 안 보셨다는 얘기죠 보셨다면 1번인데 자 그래서 얘를 두꺼게 쳐야지 모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힘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1접구를 장구션 맞고 나오게 치셔야 된다고 근데 오우 야 이거 아주 얄맘게 썼네 일단 얘를 뚱뚱하게 쳐야지 나하고 얘하고 빗각이 나와요 요런 식 느낌의 빗각 살짝 자 한번 자축을 주고 자축을 주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잘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어치기 설명하면 도움이 되나요 멋진 아저씨 꼴등 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뒤의 공을 보니까 거의 일자에서 조금 빗각이에요 그럼 저 공을 끄집어 내야 돼요 그럼 저 공을 끄집어 내야 돼요 이거를 키스로 치시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셀이 2번 패턴 또는 5번 패턴이 뭐예요 갈 길을 끄는다 그래서 기르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조금 편하게 하시려면 맞세가 조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일자 9를 바라봤을 때 거기 100%에 가까운 두께를 이제 마세이로 그래서 요렇게 끄집어 냈어요 근데 내가 기운이 뻗쳤던지 많이 나왔네요 그러면 요 공을 요렇게 보고요 살짝 요만큼만 올려서 붙일 건지 그리고 다시 붙여서 만들 건지 아니면 일자 9를 조금 밀어서 조금 밀어서 붙일 건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맞세이칭은 잘못된 거고 총각 투자 사진 들으셨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치는 사람이 어우 권리당원 갑장님 좌우예요 갑장님이 한 분 또 생기셨어요 강진이라고 하십니다 강진 그래서 저는 요거를 어 어 약간 올리지 않고 일부러 얘를 절반 정도를 한번 밀어 보려고 그래요 절반 두께 절반 두께에다가 살짝 한번 밀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일로 와서 또 초나미를 치는 거예요 아주 약하게 30% 정도의 열 시를 주고 가볍게 밀면 여기 붙여서 또 데리고 나오겠다 이런 뜻이겠죠 현재까지 이어치기 설명이 이해가 됐다 그러면 200번을 눌러주세요 200% 이해가 됐다 200% 이해가 됐다 그런 분들은 숫자 200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기다가 붙여서 조금 내려서 그 다음 공이 얘가 1접구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한 수 두 수 내다보고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와요 알았으니까 빨리 와요 아 배고파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저기 뭐예요 우리 다저 관리자님이 9월 달 21일 날 그 저기 어디에 광주 간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재능 기부 차 타고 같이 내려갔다 같이 올라올 거예요 비행기도 취소 시켜버렸어요 자 우리 다저 관리자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저하고 같이 내려갔다 같이 올라오기로 했으니까 아주 그냥 묶어놔야 돼요 네 소리사장님 안녕하세요 무리별사님도 안녕하십니까 우리 다저 관리자님은 나한테 걸려들었죠 내가 통화하면서 녹음까지 시켜놨어요 아소리 못하게 걸려들었습니다 나한테 자 지금은 이 공을 맞춰서 붙이는 건데 이럴 때 2접구를 세게 맞추면 깨져요 2접구를 떡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켜놨어요 아 그게 그거요 자 한번 보자고요 너무 세게 쳤나 요번에 요거 쳐서 얘 맞추고 붙이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자 요걸 이럴 땐 살짝 좌측회전을 써야 돼요 자 이제 한번만 딱 치면은 이제 느낌이 허공세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당진 갑자님 허공세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 여기서 탁 부딪혀갖고 자 이래저래 해서 허공세리까지 만났는데 잘 쳤다 야 오늘 김포오린장 잘 쳤다 그러면 동그라미 100개씩 눌러주세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허공세리 만들었잖아요 이래저래 쳐가지고 아까 밀어치기를 해서 이어서 했잖아요 뭐를 제가 좋아하는 허공세리 아니 요즘 아주 얼른 국방 넘어가십니다 부산대장님 동그라미 100개 동그라미를 눌러야죠 이때는 마이너스 주고 치는 게 아니라 무회전이나 살짝 플러스 좌측회전을 주고 붙이는 거예요 뭐 2, 30% 정도 주고 이렇게 다시 붙이고 쳐서 나오게 하거나 마세이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너무 약하게 쳐가지고 얘를 조금 두툼한 느낌으로 가야 돼요 역회전을 조금 살짝 주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살짝 빗각 레일 세리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공 허공세리는 내 공으로 1접구 쳐서 2접구 마실 때 항상 빗각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문세리 10가지 패턴 넣어주고 다 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슈지통사장님? 아실래나 이렇게 들어서 치면 몇 번일까요? 이렇게 치면 몇 번일까요? 박종세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2번 패턴 2번 패턴 부딪히는 이런 항상 이렇게 칠 때는 내 공하고 키스 길을 막았다 이거예요 길을 막아야 되는데 2접구하고 쪽으로 하면 그 사람은 세리를 못 치는 사람이죠 아유 우리 가족도 그러셨네 아사장님 충성 어서 오세요 그래서 또 수구로 1접구를 쳐서 2접구 마치는데 갖다 붙이기 할 때 이때 너무 세게 치면 안 돼요 무회전의 20-30% 갖다가 살짝 붙이고요 또 한번 붙이고 땅 붙여서 튀어나오게 이걸 뭐라 그래요? 저기 부산 대장님 내가 지난번에 패턴이 말고 다른 영화 하나 또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뭔지 나 찾아냈어 궁금하면 500번으로 해주세요 시청하시면 돼요 만나물이 갔네 이거 잘못 얘기하면 개망치 나가는데 패턴이 영어라는 걸 알았는데 그 말고 또 있어요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루틴? 루틴이라고 써먹어도 되나요? 부산 대장님 영어 쪽가 하시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니까 아니 루틴도 영어라고 영어 총무님 그거나 저기 뭐야 패턴이나 같은 말 아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놀아야 된다 이거예요 허공세리는 이거 말고는 그냥 깨지는 거예요 부산 대장님 또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하시나 보다 자 오프이니까 또 한번 붙여서 네 이번에는 얘를 쳐도 되고 붙여도 되는데 그냥 쟤를 튀어나오게 네 자 오늘 신고합니다 쓰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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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당진 갑장님 잘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설명하면은 도움이 되나요? 안 되겠구나 아니 옆에 와서 봐야지 지금 뭐예요? 저기 다 져버려하니 여기 와서 도광하려고 온다고 쓰신 거 아니에요? 이따가 와서 이거 시켜봤고 못하면 막 구박을 해야죠? 글씨 이유? 아니라고요? 아이씨 잘못 찍었네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뭐 IQ 60인데 그냥 넘어가요 썩어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이거 잘못 치면 시청하신 분들 보시라고 치다가 맨날 세게 쳐 자 제지 한번 나오게 정말 네고하고 키스가 나죠 자 정말 몇 번을 지금 가고 있는데 허공세리로 정말 신통방통하다 그런 분들은 300번을 눌러주세요 300번 이거 저기 뭐예요 생방송이잖아요 생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생방송 생방송 아니 투사사장님이 그렇게 쓰셔가지고 한번 질문해 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실력이 안 되는 놈이라 오픈 다시 일로 와서 1접구를 쿠션 맞고 다시 나오게 그래서 저하공을 딱 쳐서 이렇게 어우 너무 세게 쳤네 다시 또 갖다가 붙이고 이거 세게 치면 안 되는데 또 묻었어요 우와 얘 오픈이야 여기서 이제 살짝 갖다 붙이고 살짝 갖다가 붙이고 또 한 번 붙이고 상단 주고 다시 일로 와서 또 붙이고 부딪히고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중화단이나 하단을 두고 딱 내공하고 키스 이해하십니까 그래도 이 팁을 토요일날 지난 토요일날 대구 갔다 왔잖아요 우리 남다른 변박사님이 팁을 후원해 줬어요 근데 이거 괜찮네 생각외로 괜찮더라고요 오픈 그러면 얘를 마치고 얘를 붙여서 마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나오게 이 팁이 팁 이름이 스핀 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거래요 근데 이거 조금 딱딱한 느낌인데 나 요즘에 딱딱한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새 거였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얘가 네 번째인데요 팁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잘라버렸어요 짜증나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걸 한번 뭐랄까 팁에 대해서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너무 싼 거 쓰시면 안 돼 얘는 이제 다시 튀어나오게 또 갖다가 붙이고 요거 역회전을 많이 살려서 쪼금 세게 채워야 돼 오우야 요거 여기서 지금 내가 이렇게 눌러친 거 보신 분 빠르게 1번 눌러주세요 요게 기술이에요 기술 기술 지금 다 눌러치잖아요 그게 기술이라면 기술입니다 오우 이거 잘못 치면 깨져요 지금 요거 자초 7시 느낌으로 자 공을 쳐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또 한 번 요번에 6시로 요렇게 그리고 갖다가 살짝 붙이면 되는데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잘 보시면 지금 제가 이거를 붙일 때는 약하게 치고 부딪혀 칠 때는 세게 치잖아요 제 말이 맞죠 너무 약하게 치고도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세리나 허공세리를 연마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아끼면요 공이 깨져요 1cm 탑고 살짝 우측 회전을 주고 갖다가 이제 붙이고 저쪽에 있는 거 눌러치고 오 야 이거 깨진 것 같다 야 이거 깨졌어 깨졌어 아 힘들어 이거는 역회전 이빠이 주고 쳐야 돼요 역회전을 이빠이 주고 눌러서 치는 걸로 요렇게 쳐야 됩니다 또 갖다가 붙이고 요번에는 살짝 맞쎄요 살짝 맞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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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쳐 볼게요 그리고 요번엔 눌러치고 조공을 야 이쪽만 가면 깨지는데 깨졌어요 이제 역회전을 또 이빠이 주고 눌러서 오쎄요 오우 겨우 살렸다 별사던사님 감사합니다 세리공 투토치 두려움 없이 살짝 칠 수 있는 비법이요 그럼 문대고 쳐야 되는데 한번 써봐요 0.5cm 탑법 그리고 붙일 때 될 수 있으면은 중상단이나 상단을 주고 치시는 거예요 네 오 쌍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지금은 이제 좌측 플러스를 주고 치는 건데요 회전을 많이 살려고 여기 빗각을 만드는데 저기서 놀아요 지금 이놈들이 역회전을 많이 주고 눌러서 탁 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 이거 깨졌다 아 이거 깨졌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조공을 어 이제 살렸다 오케이 네 윤병호 선원님도 안녕하세요 자 이것도 기술 들어가야 돼요 기술 자 공만 으쌰 놀고 있죠 지금도 탁 눌러치는 거 보셨죠 그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얘는 플러스 주고 부딪치고 얘는 역회전 줘도 돼요 이게 이제 2, 30%에 2시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붙이고 이번에는 열 시 자축 열 시에 2, 30%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요건 얘 맞추고 얘 맞춰야 되겠네 자 얘 맞춰서 얘 맞출때 자축 플러스 회전을 줘야 돼요 그래 그래 그래야 되는데 어우 너무 약하게 줬다 얘는 백마세 쳐야 될 거 같은데 꼬라 쏘니까 이제 깨줄 때가 다 된 거 같네 심도니까 팔이 헛나가요 이거는 셀이 10번 백마세 으음 으음 살렸다 박경별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예 들으시면 좋은데 아이고 걱정이 많습니다 네 뭔절이 잘하시고 요거를 맞춰서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예 조금 날 거 같네 예 자 눌러서 그렇지 요건 역회전으로 돼요 2,30%에 2시 되는 느낌으로 예 그리고 또 10시 어 얘는 9시 예 그리고 눌러치고 탁 탁 오픈 아 힘들어서 못찍다 그래서 그만찍이지 으흐흐흐흐 자 무회든지 역회든 상관없겠네 여기서 어 또 한번 붙이고 어우 야 이렇게 세 아휴 아휴 망했다 망했습니다 요거만 딱 살려주면은 계속 갈 수 있는데 쉽지 않네 쉽지 않아요 아이고 깨냈다 얼룩 나사지 갈아야 되는데 아 미치겠다 자 이거는 직접 끌어치기로 너무 세게 치면 안 되고요 적당히 내려오게끔 쳐야 되는데 아 힘들어서 틀렸다 자 이쪽이 100% 니까 두께 빼서 직접 아 여기 실수가 많이 나와요 여기 실수가 많이 나오는 배치에요 가까워서 지금은 얘를 타 쳐서 맞추면 좋은데 다음 공이 앉아서 얘를 끌어치기로 쳐야 될 것 같아요 아 얘도 끌어치기 쳐야 되네 마사지 마사지 음 이번에는 붙여서 끌어치기 붙여서 끌어치기 음 오케이 잘 맞았다 그래도 그나마 자 여기 100% 그리고 두께 빼야죠 얘를 이렇게 들어가는 척 하다가 들어와야 돼요 우와 근데 이놈들이 아 이거 왼손으로 쳐야 되는데 큰일났다 예? 이거 남의 손으로 치면 안되는데 예 어우 야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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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우 이거 억강맞세를 쳐야 되나 원컷을 쳐야 되나 고민이 많네 최소한 70% 으쌰 그렇지 이럴 때 어떤 공을 먼저 쳐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예 얘가 좋겠다 아우 음 이야 그냥 귀여우냐 아유 바보가 아유 밥통 아우 약하잖아 좀 더 왔으면 쫑쫑으로 아주 아도빼기 좋았는데 에이 밥통 으흑 살짝 원쿠션을 마세이로 예 아유 얘 건드렸나봐요 내 손으로